커서가 아니고 방향키 였네 어! 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여기 계신다 무슨 학자분인 것 같았어 그치? Hi there! 해뮬렌 버그 콜렉터에요 원충 수집가래요 해뮬렌씨 스나프키나 Just who I need it 내가 막 딱 필요해 하던 사람이 바로 너였다 Do you have a moment? 잠깐 시간 좀 있니? I need some new butterflies for my collection 내 콜렉션을 위해서 나비를 좀 잡아야 된단다 세 마리를 잡으면 되나봐요 아 네 그 정도 도와드릴 수 있죠 저분은 대머리인걸까 머리카락이 차분한걸까 그런 말은 하면 안돼요 상처받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좀 떨어진 데서 하자 뭘까? 대머리인걸까? 머리숱이 없으신걸까? 뭘까? 약쿵 샴푸를 사다 드릴까? 어? 저기 스니키가 있대 아 얘가 스팅키 스팅키 얘가 스팅키네 옷 들고 있네 스팅키야 너 뭐 들고 있니? 아 Just some new clothes I got 아 내가 좀 어디서 주운 옷가지들을 들고 있다 Those are yours 그거 니꺼 아니잖아 헤헤 딱 봐도 못돼 보이게 생겼다 어어 As if I care 뭐 난 신경 안써 그런거 날 잡을테면 잡아보라구 뭐야 뭐죠? 브라자를 떨권나요? Tired yet 아직 안 지쳤니? 전혀 아 리본이군요 얼른 이리 와라 스팅키야 나머지 옷들도 다 내놔 절대 싫어 저런 양말이다 양 아 부츠 부츠 어 왜 이렇게 빨라 달리기 달리기 뭐였지? Shift 어 옷 다 떨궜다 도둑놈 니가 도둑놈이면서 응 뭐라 해야되지? Speak for yourself 사돈난말하네 랄까? 자기소개 잘한다 랄까? 이 자식아 I will never forgive you 나 너 절대 용서 안해 그러던가 I think I can leave with that 나 상관없어 그러시던지 용서하던가 말던가 그러시던지 How can I go on? 어 누가 있다 또 여기 어머 얜 누구에요? 무민덕후님들 정보 주세요 스놀크 메이든 아 얘가 여자친구에요? 하이 스노프킨 스노프킨아 안녕 스노크 메이든아 무슨 문제 있니? 노란머리 모이카니요? 아 사실은 전부 다 문제지 아 어쩌면 전부는 아닐지도 아 어쩌면 전부는 아닐지도 되게 못돼먹은 새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내 소중한 앵클리스를 훔쳐갔대요 그래서 앵클리스 아 얘가 항상 발찌? 를 찬다고 했던거 같애 그치? 그게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서 앵클리스 다시는 못돼 찾을까봐 걱정이야 또 찾아달라는군요 이 동네 심부름꾼 이게 또 뭐야 아아 딥다운 아주 깊숙한 아래에 Don't you have more important stuff to do? 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해야할 일이 있지 않니? 녹스노스에서는 보통 저런데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왔죠 Don't you? 그러네 너는 아니 And now I've got something you need 그리고 나한테 지금 니가 필요한게 있다 I'll trade you for it 어 나한테 너도 아 물물 교환하자 나랑 거래하자 But it won't be cheap 하지만 비쌀거야 그 대가는 비쌀거야 아 놀랍기도 하여라 I've been needing a new toy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해 Snips probably got one 스니프가 가지고 있을거래요 그래도 캥거루같이 생긴 개죠? Not that Cedric thingy Cedric thingy Cedric thingy 말고 Cedric은 그 강아지 인형이었죠? It seems too needy 좀 더 잘 만든 거 어 알겠어 I'll put this in the top of my list of priorities priorities 제일 중요한 순위에 놓고서 할게 Is that Sarcasm? 지금 비꼬는 거야? Snuffkin I'm so proud of you 참 잘한다 잘한다 There you go 어헤뮬린 토이 아! 내가 들고 있는 헤뮬린 토이를 줬더니 와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어 완벽해 자 가져가 어 나한테 뭘 주는 거지? 경험치를 준건가? 그냥? 그저? 그저 경험치? 이제 돈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야 멍청하게 생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벌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날 따라와요 왠지 모르겠는데 집에 보내줬어요 어? 무민바파의 마스터피스를 얘가 준건가? 누가 준거야 지금? 벌이가 준건가 이거 누가 준거지? 아 모르겠어요 암튼 얻었어요 어허 여기도 뷰포인트 있다 아아아아 누가 찢어놓은 휴지같은 구름 정말 예쁘다 울버린이 찢어놓은 것 같이 생겼어 정말 예쁘다 꽃들은 다 포크같이 생겼네 아이 꽃으로 찢었나보다 음 So beautiful Just gazing 그냥 쳐다보기 도전과제 달성 모든 뷰포인트를 찾은건가 지금 네 맞아요 입에 정말 낭만을 물고 있습니다 니니야 니니야 옷 가져왔다 자 여기 이거 이게 그 옷 전문거 같은데 오우 땡큐 귀여워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리본만 올라갔어요 맞아 너 정말 착하다 너무 고마워 아이 몰 이제 실수로라도 니 발 안 밟겠다 이제 실수로라도 니 발 안 밟겠다 그래 이제 훤히 잘 보이는구나 아 짱 귀엽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뭔가 아 나 도와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귀.. 귀여워 힐링된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리본이 자꾸 가발로 보여요? 미역 미역을 찾아야되요 아 아니네 세개 있네 야 탕 끓이면 되겠다 어디였지?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기다 어차피 가서 끓이면 되겠다 국 끓여먹고 이제 진행하면 되겠다 여깁니다 됐다 아 해초 찾아서 왔어요 I suppose you want some wisdom in return 그렇다면 내 지혜를 원하겠군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as a wise philosopher once said 옛날에 어느 어 현명한 지혜로운 어서오세요 현명한 철학가가 말하기를 어 아무튼 그 현명한 지혜로운 철학가는 본인이고요 sharing wisdom does not diminish it 어 지혜를 나누는 것은 diminish가 뭐야 손해볼 것이 없다 unlike food 음식이랑 다르게 말이지 어머 아무튼 I guess you have some of that as well Just remember to pay it forward 앞으로 값을 제대로 치르라고 I thank you my energy level seem to be improving once again 아 음식을 해먹으면 달리는 체력바가 느는 거였구나 I have to get going now 이제 가야겠어요 무민밸리가 나를 필요로 해요 아 무민밸리 needs all of us 무민밸리는 너뿐만 아니라 모두를 필요로 한단다 이 녀석아 하하하하 너무하네 아 알겠어요 겸손해지겠습니다 마음을 잘 새기겠습니다 또 만나요 머스크레쉬 약간 짱 열받게 하는 이제 풀 스태미나다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해서 내 기분이라도 좋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아니 쟤는 그 앉아서 미역국 먹는 것 밖에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하하하 일을 다 내가 하는데 아저씨 밥도 밥도 내가 챙겨줬구만 왜 나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어 여기 다 가고 오 마이 오 마이 완전 티 어머! 얘도 누구야? 누가 와서 날 도와줬으면 벌떼가 안 먹히는데요 하하하하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 먼저 대화를 하고 안녕 어허허 어허허 어 방란가요? 내가 방해한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날 좀 도와주실 수 있을란가요? 어 그럼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어 네 그럼요 어 아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How did you end up there?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야? 여기 어떻게 올라오게 된거야? 아 좀 긴 이야기가 긴 사정이 있는데요 어 난 시간 많으니까 얘기해봐 아 저한테 저한테 시간 쓰시겠다 이거 제 외로운 집에서 나서서요 친구를 찾으려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하나 찾긴 했는데요 물론 진짜 친구는 아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였지만요 메세지 아 병 안에 들어있는 메세지를 찾았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미풀 미풀 미풀이 개 이름이래요 하지만 알고보니까 The world outside can be a scary place as well 하지만 이불 밖은 사실상 너무 위험한 곳이었더라고요 Last night 지난 밤에는 I heard some horrible howling 끔찍한 하울링 소리를 들었어요 So I felled up in this tree 그래서 무서워서 이 나무 위로 올라왔답니다 Which seems to have upset this bee 그래서 이 나무를 올라오는 도중에 벌들을 환하게 했나봐요 근데 이제 다시 내려가려니까 그것도 무섭대요 음 Maybe I can try calming them down 내가 이제 벌들을 연주해가지고 진정시켜줄게 아 정말요? It's not too much your butter 아 방해되는 건 아닐까요? 귀찮게 구는 건 아닐까요? 되게 완전 소심이다 그치 소심보이 어디가 움직여요 알아 나도 그 음악은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요? 아 자 됐다 이제 내려가 아 아 못 내려가요 왜? 어 똑같이 말했다 왜? 무서우니까요 어 그래? Then I guess you have to stay there 그럼 넌 여기서 살아라 아 네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어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아 그리고 전 갈 데도 없으니까요 아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려고 아 미풀이요? 아 미풀이가 저를 필요로 해요 어? 미풀이를 위하여 아 그래서 뛰어내렸어 자식 용기 있구나 해냈어 에에에에에 우리가 해낸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냈어요 아니야 네가 해냈어 그래 아 that often easier 둘이 함께면 더 쉽지 때론 응 감사합니다 and now to see my friend 이제 나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I'm sure I hope he finds that friend 아 그 친구 찾았으면 좋겠네 아주 귀여우네 토프리 미풀이 이름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토프리 미풀이야 행복해야된다 행복해야된다 오 여기군요 집 번듯하네 거기에 꼼짝 말고 서라 헤멜레는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 식물학자예요 아 식물학자시구나 예스 Do You have a permit for looking so suspicious? 실수? 어 너 되게 수상적어 보이는데 여기 입장할 권리... 허락? 허가는 받고 왔냐? 응 하 굿원, 나우, where was I? 예스, no passes, turn around 그래, 넌 못 들어가, 출입 금지야, 돌아가라네요 일로 가면 되지 하하하하하 장난하나 무민 엄마다! 무민 아빠도 와있다 아 애가 감금돼있으니까 아이고 부모님 어떻게 해 게임 끝났어, hand over the treasure 자 이제 게임 끝났어, 몸을 내놔 무민 트롤이도 아 그리고 그래 무민 트롤이도 내놔라 안녕 무민 트롤아 면회 왔대 하, 안녕 리틀 마이 리틀 미 이랬나? 스노프킨! 어 저 옆에 뜨개질하는 친구는 뭐야? 플리즈 미스턴 파우키퍼씨 제발요 we just want our dear child back 그저 우리 아들레미만 좀 풀어주세요 무민 트롤이는 being held on cage of a vandalism vandalism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물 파손죄 이런저런 이유로 and standing in the way of progress 진행!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진행을 막았기 때문에 갇혀있어야 된답니다 there's nothing i can do now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I don't make the rules 내가 규칙을 만드는게 아니래 아 그래? or actually i do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규칙 만들기도 해 but rules are rules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지 돌았나 progress what progress? 그 망을 과정? 진행? 그게 뭔데 대체 you remove the river 네가 그 강을 없애버렸잖아 destroyed nature 자연을 파괴하고 driving the animals out 동물들을 모두 숲에서 쫒 내 쫓아 you like a vision 넌 미래를 음 볼 줄 모르는구나 imagine this place when i get my irrigation system up 내가 여기에 2주? 시스템을 다 만들었을때를 생각을 해봐 I'll bring water to all the parks 내가 그 공원에 다 물도 기러올거고 I'm building the valley of the future here 나의 이 계곡의 미래를 짓고 있는거야 관계 그 무수 수도 시설을 다 지을거다 이 얘기인거죠 농사 시스템 enough release 무민트로 or else 무민트로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or else what? 아니면 뭐? 아니면 공원 철거반이 활동할 수 밖에 없어요 you'll find out 어떻게 되는지는 보게 될 것이다 소고맨이 소고맨이 수많은 공원들을 어떻게 해체해왔는지는 잘 알겠지 I'm so glad you're here 스노프킨 니가 여기와서 정말 다행이다 스노프킨아 걱정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어 스노프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그저 예술가지 싸움꾼은 아니란다 저런 아무런 도움이 안되시는군요 아 아버지 아무 쓸모짱이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이 프로 철거맨이 하는걸 잘 보세요 얘는 왜 여기서 뜨개질해 스노프키나 I've missed you so much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인사할 때니? 아 난 널 이제 너 찾았으니까 난 좀 살겠다 Now let's get you out of there 이제 거기서 꺼내줄게 Oh dear 아 파크키퍼의 사촌이군요 I'm afraid that it might be difficult 그거 어려울 텐데요 어 알다시피 My cousin can be quite rigid When he's made up his mind 내 사촌은 한번 마음 먹으면 바꾸는 일이 없거든 Don't worry, 무민 troll I'll find a way 걱정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럼 넌 언제나 그랬지 않나 마냥 해맑구나 조용 There must be some way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사촌은 파크키퍼는 Keeps the key to the prison guarded 언제나 집 안에다가 아 저기 있네 열쇠 저기다 숨겨놓는데요 However, he almost never leaves his house 그런데 문제는 집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빼고는 Or when he goes to see a play 연극 보러 갈 때 빼고도 Oh my, does he ever love theater 아, 극장 관극을 좋아하나봐요 아버지 The theater, you say? 에이, 연극 말이니? 스노프킨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구나 흠흠흠흠 낡은 극장에서 만나자 알겠어요 I think I know what the plan is 어, 그 계획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내 마음에도 들어 라고 합니다 뜨개질하면서 방송 보고 있었는데 모덕 디비 얘는 왜 여기서 뜨개질해? 예? 하고 대답했어요 당신이에요? 티나씨 티나씨 속눈썹이 거꾸로 난 티나씨 왜 여기서 뜨개질해요? 어, 여기 있다 스노프킨아 내가 해냈다 I've come up with a masterful plan 내가 위대한 계획을 짰단다 우리 아들 내미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 잘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아, 제발 스노프킨 무민파파가 해결할게 도와주렴 이번 건 이거는 무민파파한테 중요한 거란다 연극하는 게요? 고마워요 무민마마 무민마마네요 무민마마 so my master plan is to put on a play to draw the 연극을 할 건데 저 형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연극을 해야 돼 파크키퍼를 주인공으로 한 무민파파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무민파파가 이야기하기 두려운 문화 리틀미야 이건 무민파파에게 중요한 이야기 란다 아휴, 잘 됐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아무튼 내 계획이 말이야 위대한 아주 좋은 연극을 세우는 것인데 말이야 파크키퍼를 그 사람의 집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연극을 만들거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 I could never have thought of that myself 그런 생각은 나 혼자서는 못 해봤을 것 같아 아 그래 나도 할래 정확히 어떤 계획인가요? 어 연극을 해야지 내가 쓴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래 무빈밸리 전체에 다 흩어져서 말이야 낡은 이거 코스튬들도 필요하고 필리 용크가 필리 용크인가 was taking care of them 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I scrapped the old band together 내가 그 옛날에 같이 하던 밴드들도 다 모을 테니까 but there needs some rehearsing 리허설도 해야 되고 and we'll need to hand out some invest invitations 관객들 초대도 해야겠지 파크키퍼를 포함해서 할 거 되게 많네 if you think I'm doing all this by myself you're out of your mind 이걸 다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넌 제정신이 아닌 게야 그걸 옆에서 들은 무비마마 내가 초대장을 쓸 테니까 너랑 스노프키니가 이걸 좀 배달을 해줄래? 배송을 해줄래? help him 뭐요? 스노프키니를 도와줘요? 하! I'm gonna race him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나눠줄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이길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whoever delivers the invitation first is 무민 트롤's best friend 제일 먼저 초대증 나눠주는 사람이 무민이 베프다 라면서 뛰어봤어 귀엽다 그치? 기껏 해봐야 지가 베프라니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구나 you find all the pages 아! 그거 극 대본? 연극 대본 다 모아온 거 이제 됐나봐요 나 크레딧 추가도 해주겠대요 내가 종이 다 찾아와서 오케이 얘예요 얘 크립 얘네가 밴드인가 보네 the great old band I haven't seen them in a while 한동안 못 봤는데 let's hear how they do 어떻게 연주하는지 들어보자 헉! 얘네가 이제 레벨 7이 되야되는 거네 어? 여기 또 있는데? 테스트 컴플리트 이게 끝인 거군요 다 찾은 거군요 무민파파의 마스터피스 완성품이 일단은 생겼고요 코스튬을 이제 찾아오면 되나 봅니다 어? 어? 플레이? 아! 나눠주는 건가 보다 초대장 누가 그런데 시간 쓸 사람이나 있어? I'm all about nature not culture 내가 신경 쓰는 건 자연이지 네이처지 컬처가 아니야 This play is all about the nature 이거 자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The melody of Moomin Valley 아! 제목이 Moomin Valley의 멜로디라고요 이게 이 게임 부재거든요 그게 연극 제목이었군요 음 Maybe I should give it a shot 그렇다면 한번 볼만 할지도 어? 그 거기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 나오니? Little me가 한 부분 올라가서 하는 게 있나봐요 She's quite well known around this part 지 맡은 배영은 잘하더라고요 Little me도 뭐 하나 하는 게 있나봐 그림 그리는 사람인가봐 안녕하세요 뭐 어떠세요? 해뮬앤 페인터네요 이 이름은 끔찍해 I can paint without water 물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What is a painter who does not paint? 그림 물감이 없으면은 어떻게 페인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물 아 물이 없지 지금 물이 말라버렸지 I can try to help you find some water 내가 물을 좀 찾아드릴까요? 정말로 They would not only save the day But my entire artistic reputation as well 그게 오늘 하루만 내 오늘 하루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 화가 인생 전체를 구해주는 거래요 You can use this jar to collect the decorate drops 이슬을 모아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서? 아니 나 그냥 바닷물 퍼오려고 그랬는데 어디 물이 떨어지는 데가 있나? 화장실에 급한 사람이요 쉬해라 쉬 여기다가 쉬해라 혹시 또 누구 식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다 먹었어요 다행이에요 됐다 됐다 아하 어? 쥐가 있어 아! 거미다 어? 또 너다 또 만나는구나 Yep I found a better spot 더 좋은 자리를 찾았어 But it does look like Like these mice wouldn't like to go home 근데 어 거미야 좋은 자리인 건 알겠는데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쥐들이 집에를 못 가고 있단다 어? 정말로? 어? 그럼 싫어 나 이제 움직이기 싫어 어? 쩐담? 됐다 드럼을 치니까 움직였다 I must admit that was quite enjoyable 어? 근데 사실 인정해야겠다 사실 기분이 좋았어 그래 다행이다 드디어 모두가 행복해졌군 어?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진짜 드디어 모두가 행복해졌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안 그래도 미안했는데 잘 됐다 아! 부족해 아! 이거밖에 없네? 밑바닥만 겨우 채웠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있다 아! 한 방울이구나 부정적인 사고방식 저만큼이나 채운 거예요 어?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키면 물은 한 바가지 져야 아! 초대장 나눠준다며 왜 거기 들어있는데 아우치 I'm so sorry 진짜 아프겠다 어? 또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다 모았다며 다 모았다며 다시 꺼내줄까? 머리에 홍나서 올라올까 했는데 그만하래요 알았어 미안해 어? 여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지금 아 여기다 뽁 다 찼다 자유 가득 찬 물 병 정말요 나 드디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어 자 여기 제가 그린 거라도 가져가세요 It's not really one for literature anyways 아 누가 막 휘갈겨 쓴 낙서 가져가라고 아 I'm not really one for literature 아 나는 문학은 안 좋아하는데 글 읽는 건 안 좋아하는데 어? A page from the master piece 아직도 계속 나오네 The play has already started So I guess they have to improve around this part 이미 연극은 완성돼가지고 더 improv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충분히 구할 수 있겠는데 아니 나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발진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다 몸이나 해야겠다 모르겠으니까 이거 뭐지? 아 폴리스 오피서들도 다 초대해야 돼요 상당히 귀찮군요 아저씨들도 보러 오세요 The parkkeeper wants you to accompany him to the theater 파크키퍼 씨가 두 분 다 동행하랍니다 연극 보러 가는 거 Evening of relaxation 저녁에 휴식을 위해서요 명령입니다 그치 쉬는 것도 일이지 그럼? 아싸 하면서 간다 됐다 개꿀 하면서 갔다 다 뽑아버려야지 망을 표지판이고 오! 랩업했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수 없겠다 짱 강해진 것이다 어 뭐야 아 이제 또 사인들 다 없애야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소리가 들려 아아 오호 오호 호호 호호 아 여긴 숨어지는 게 아니네 킹이다 어떡하지 그럼 지금 어 캄? 코앞에서 돌 옮겨도 몰라 됐다 빠르게 열쇠 없다 숨겼어 내가 이걸 말하면 널 땅에 묻어야 한단다 열쇠랑 같이 아 제발 말해줘 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비밀이야 아 저 바로 앞에 있는 모래에다 숨겨놨대요 The secret gets buried with me like he in the sand 모래 안에 파묻혀 있는 열쇠처럼 비밀은 나랑 같이 묻힐 거라고 합니다 나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 거기 서 계셨던 거고 저기 있다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는 건가 그런가 보네 어쩔 건데 끝까지 쫓아오네 한번만 봐주지 그런 건 없었다 여기가 아니었다 아 들켰다 여기였다 여기였다 아 David 아저씨 아ene 무시하지 마라 뭐야 꺄mad 와, тот hassle sober 여기 있다 어 열렸다 아무튼 열렸다 뭔지 모르겠지만 된 것이다 안 밀린다 열쇠 놓쳤다 뭐야 이쯤하면 버린 거 아니야 그냥 뭐야 전생에 여는 것도 인정이 된대 그러하다 뽑았고 그런가 봐 알고 보니 한 팀인가 봐 뭐야 다 연 거 아니야 또 있어 외기물 아 이 소리를 듣고 놀란 거 아닐까 여기는 못 가는데 이제 다 했다 철거합니다 철거반 철거 완료했습니다 아름답군요 이것이 자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아 갈수록 해제가 쉽지 않아요 엔딩이 다 왔다는 소리지 여기 진짜 무성한 숲이네 그냥 철 좋아 그려 그려 어 다람쥐 있다 여기 바람쥐 숨어있다 어 이거 뭐 그거 아니야 이거 영지 버섯 야 이거 다 뜯어가야 돼 이거 어쩜 좋아 스노프키니는 저런 거 귀한 줄을 몰라 이거 뜯어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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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이거 다 뜯어가야 돼 이거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오 그레이트 우리 에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친구야 버섯을 더 뜯어 뜯어 이거 뭐야 4 오 응으 Drake 옴파룸파들 whopping 옴파룸파들 가지만 되게 적인 운파룸파들 웅파룸파들 성관상 앞장 이렇게 해가지고 떨궈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흔들어서 여긴가? 어 됐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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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 됐다 자식아! 여긴 못 올라오겠지? 저걸 파티원이라 해야될까? 이제는 넷이야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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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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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러면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네? 그만! 얘들아 그만! 아 명절에 조카들 같아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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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겐 뭐야? 그만하네요 그만! 어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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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히히 저쳐온다! 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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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떨궈떠!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 그만!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에 깔려 죽기 싫은가 보구나 당연한 소리 아닐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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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방법을 찾았어요! 자 여기서 영지의 버섯 따먹고 놀아라 얘들아 플레이 됐다 아아아아 아아아 저렇게 너도 알아서 집에 가겠죠? 애들 보는 거? 펄앤셜 아 대박 조용해졌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자 정말 살 것 같다 어? 뭐야? 아 우리들이 투기급 겟 파스티스 아아 여길 지나가려면 우리들이 필요한 거 같대 아 왜? 아 얘들아 아 아 아 스트레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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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병원들 혼자 살란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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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 온다! 집에 가세요! 심지어 아무리 일 안해 나만해 진짜 애들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들아 그만 이제 집에 가자 또 가질 수 있나? 비까지 와 너무 스트레스예요 자 여기 봐라 예쁜 새가 있네 어디 갔지? 아 어 안나와 나와 나와 오! 길 없어졌어 이제 아 큰일났다 얘들아 그만 도망가야 할 곳은 여깁니다 저기 갔네 빨리! 됐다 와 씨 개무서워 진짜 그니까 아니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그러네요 머리 위에서 구경하고 있네요 캠플 됐다 안돼! 아 저기 봐라 예쁜 새가 있네 예쁘다 됐다 아 나 또 구멍 있는 거 봐버렸는데 애들 애들 나오는 구멍 있는 거 봐버렸는데 그 포스튬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 이 근처래 거기다 맡겨놓고 올까? 여기다 왔다 왔다 빌리 용쿤씨 여기 계세요? 얘가 빌리 용쿤 저리 가 집 밖과의 세계는 다 미쳐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우리들의 평화로운 거주지를 그저 내버려 둬 우리의 작은 정원 파라다이스도 내버려 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한테서 멀리 떨어져 나의 완벽한 아이들을 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아니면 또 나의 완벽한 정원을 아 얘들 들어갔다 I need to get her out somehow 애들 들어갔다 아저씨 단성이 될 만점골래? 하하하하 우디? 내 정원에? Stay away from me and my child 어? 애들도 시동? 여기 이 집 애들도 시동 거는데요? 어머님 반더스 폭동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맡겨놓고 안녕 안녕 아휴 아 이렇게 하면 여기로 오게 되는 거구나 아 아 아 근데 코스튬은 챙겨가야 되는데 아 아 You're ruining my perfect garden 아 꽃 밀어버리기 대의를 위해서 하 저도 자연을 사랑하지만 데이지 꽃을 대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섭니다 어머님 나오셔야 해요 나오셔야 해요 이래도 안 나와요? 내가 이러는 꼴까지 보고 싶어요? 하하하하 이래도 안 나와요? 같이 한다 같이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 안 더 가나 봐요? 안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같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 저 끔찍한 우디들이랑 쟤들은 깔끔하지도 않은데 Can you see? It's not saying 위험하잖아 아이들이 그냥 물장구 치는 건데요 뭐 어때요? 내버려 둬요 나왔다 나왔다 어 당신네 애들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하지만 하지만 킹치만 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단 말이다 You've done a great job protecting them 아 아주머니는 이미 충분히 잘 보호하고 계세요 하지만 애들은 가끔은 저렇게 신나게 놀아줄 때도 필요하답니다 난 아 그래 그런가 보구나 Those filthy wood is 저 더러운 애들 애들도 목욕을 좀 시켜야겠네 그러면 어 그래요 머리도 좀 머리도 좀 깎고 옷도 좀 갈아입혀야겠네 그럼 아 아 그 그래요 오디아계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 연극 코스튬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어 그럼 Somebody need to take care of them 누군가는 그걸 관리해야 하지 않니 The whole theater was in shambles What is shambles? Well we need them now 아 지금은 필요해서요 We are putting up a plate 연극을 하나 올리려고 하거든요 파크키퍼를 위해서요 뭐? 파크키퍼를 위해서? 아 그래 파크키퍼 씨는 정말 환상적이신 분이시지 Why didn't you say so right away 왜 그 말부터 하지 않았니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I didn't know he was a lover of the art 아 그분이 예술도 좋아하시는 분인지는 몰랐네 어 그럼 그럼 말이 되고 말고 그런 교약이 있으신 분들은 연극도 보시는 걸 좋아하시겠지 파크키퍼 씨를 되게 좋아하시네 이분은 Invitation to the play 아 이게 초대장이니? 그래 물론 난 연극을 정말 좋아하지만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다 니가 애를 키워봤으면 알텐데 What if something goes wrong?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Maybe I should read the reviews first 리뷰를 먼저 보고서 봐야되는거 아닌가 몰라 파크키퍼 씨도 거기 갈텐데요 어머 그러니? 그렇다면야 아 그렇다면 지방에서 하는 문화예술활동도 충분히 내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니? 문화시민으로서 그래 그래 꼭 참석하도록 하마 예 그러세요 장미 하나는 살리신 겁니다 봐드립니다 여기서 수학문제 풀고 있었나봐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얘들아 신나게 놀아 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즐겁다 동심이여 됐다 어 이거 똥 싼건가 아á~! 헉 제가 방금 흙탕물 묻힌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못된 게임 이런 못된 게임 너무 악마같은 게임 몰랐어요 그러려고 그런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살렸어 일말의 양심이랄까 빨래 다시 하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어? 아 그래 그 오빠다 연극 보러 갈래 스노크야? 아 아니 별로 관심 없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관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너무 시끄럽진 않을까 난 그런거 싫어해 아 대부분은 그렇지 그치 음 책으로 보는게 낫겠다라고 한건가 책으로 보는게 낫겠다라고 한건가 It's a one-off by 무민파파 무민파파가 올리는 한번뿐인 연극이야 We'll putting it on to save 무민밸리를 무민밸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거고 아휴 그래 그렇다면 가봐야겠지 But I won't promise I'll enjoy it 하지만 즐기겠다고는 말 못하겠다 어깨 즐기든 뭐든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 연 나는 줬으니까 됐구 연 어? 얘한테 주는거 어 맞네 연극? 무민파파가 쓴 연극? 아 그래? I wouldn't miss that for the world 그래 그건 놓칠 수 없지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stopkin 날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착한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너무 거칠다 나에게 난 가끔 힘겹다 이 야생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치는 일이다 재수없는게 꼭 우리 오빠 같다고요? 오래 버니니까 상당히 재수가 없었은 스타일리스인가봐요 오호 방금 정원 하나 작살내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그것은 대의를 위해 됐다 부릅! 부릅! 이라고 했다 다시 돌아왔어! 그렇다면 널 무단침입죄로 잡아쳐놔야겠다 아 그게 아니고요 어 당신을 위한 공연이 있는데요 어 그니까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 아주 평화로운 제안인 건데요 원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어 연극 티켓 초대장인데요 새로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연극이에요 멜로디 오브 무민밸리라는 제목이고요 어 그 거시기 음 암튼 감사합니다 이 개곡을 위해서 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고요 거짓말하려니까 입술이 떨리나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직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 사실은 바크 키퍼씨도 그저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을 뿐이었다 뭐 이런 건가 그거 좀 많이 감동적이네 사실 내가 오래, 나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일해왔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어 눈이 눈에서 땀 그리고 저는 디에터 좋아해요 아주 충분하게 돈을 주는 친구들이긴 한데 그치 그치 티히 어플레이 이게 속마음인가 아싸 연극 무민벨리에서 연극 어 뭐 입고 가지 뭐야 귀엽잖아 이게 마지막 초대장이었다 돈주는 친구 돈주고 산 친구랑 연극 보러와 예쁜 옷 입고 그럼 이제 밴드 조율만 하면 되는 건가 모든 초대장을 다 보냈다고 갑자기 너무 많은 압박감이 날 조여온다 무민벨빠가 되게 웃기는 웃기는 캐릭터네 아 코스튬도 가져왔구나 그래 그래 The tools of the Despian 이게 뭐야 땡큐 모르는 단어다 나는 사람 자 북은 이렇게 치고요 그렇지 다음 어 그렇지 멜로디는 이렇고 합주로 들으니까 아주 듣기 좋네 아 비극이에요 아하 이제 연극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어 I wish you could be there 아 나도 봤으면 좋겠지만 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을 털어야 한단다 아저씨 준비 다 됐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내 초대장도 다 보냈어 내가 스너프키니를 이겼나 둘 다 아주 잘해줬단다 얘들아 이제 드디어 연극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왔다 예쁜 옷 입으라니까 왜 출근 복장으로 왔어 I'm so excited for this 너무 신이 난다 프리미엄 티켓이라니 그래요 한정 티켓이에요 재미있게 보시라고요 자 이제 연극이 시작할테면 난 가야겠지 파크키퍼 맨션이 완전히 비워져 있어야 할텐데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무민 트롤이를 구할 수 있도록 밴드 사운드가 훨씬 좋네 Just like the old days 옛날처럼 말이야 됐다 연극을 언제 해요? 사실은 내가 배우였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고 내가 다 아는 연극이었다 어? 리틀미가 가사 하나봐 애들도 왔어 얘네가 크립이에요 얘네가 다 크립 크립 방금 들어간거 같은데 반이 온다 나한텐 안 보여주나봐 궁금했는데 은근히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연극보는거 좋아하는데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열 수 없다 저게 다 파크키퍼의 열쇠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군 가보자고 아니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나요? 왜 다 부수는 소리가 났죠? 스노프킨씨? 설마 집안에 들어가서도 공원 철거할 때처럼 하셨나요? 이 쉬웠어 다 때려 부숴었으면 쉬웠겠지 어? 빨리 스노프킨 지금 경비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 내가 없앴단다 지금 다 무빈파파 연극 보러 갔어 아 그래? 아 연극을 놓쳤다니 너무 아쉽다 그런가봐요 다 때려 부순나봐요 연극 재밌었어? 아니 나도 못봤어 아마도 그렇겠지 수작일걸 열었다 모민트롤아 드디어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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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친구요 어디가 안아줘야지 그렇지 정말 힘들었단다 무민트롤이야 아 그 파크키퍼의 망할 끔찍한 댐을 없애야 된대요 It's the reason the whole valley has dried out 그것 때문에 계곡 물이 다 말라버린거야 그게 이 공원 안에 있어 바로 여기에 그렇구나 또 철거반이 일할 때가 된거구나 어? 근데 문이 잠겨있단다 여기로 와 아 담타기를 하자는 거구나 어떻게 넘어가려고? 우리 서로서로 도와주면 되지 클라임 펜스 펜스를 기어 올라간다 I have something to finish first 먼저 끝내야 하는게 있어 아 아 이거 하면 이제 못 돌아오나봐 쟤가 어디로 갔다 라거나 뭐 그런 힌트는 없니? 어? 찾았네 언제 찾았냐 아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찾았나봐 아 너무 고마워 스나프킨 물론이지 아 나는 어 고마움 보답을 할게 없지만 But maybe you can enjoy the incoherent text type of 아 내가 찾은 뭔지 모르겠는 이 글자들 써있는 종이 가질래? 흐흐흫 인가봐 아 마스터피스를 너도 가지고 있었구나 This seems like the final scene 아 이게 그 연극의 마지막 장인가봐 연극이 다 끝나기 전에 나비 그냥 수집하기 밖에 안 써있다 어 여기다 됐다 원 나비 이거 꽃밭 해치고 다니다 보니까 나왔어 여깄다 원하지 않는 게 나왔다 진정하세요 나비 나비다 나 어어 오케이 내 말이죠 아 조씨 난 모았어유 고마워 스나프킨 내 나비 콜렉션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아저씨는 근데 왜 연극보러 안가? 다음 프로젝트가 또 있어? 벌을 잡을테야? 아 시키진 않네 다행이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신거구나 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되는걸까요? 끝내러 간다잉 담탄다잉 가자 넘어가 아이고 무거워 나는 혼자 알아서 타? 야 도와준다메 아우치 마이 웨익 헐 무릎이 뽀사졌어요 나 하나뿐인 다리가 걸을 수가 없어 나 없이 너 혼자 해결해야겠는데? 아 할 수 있을거야 내가 너의 모든 믿음이 있는거에요 이 세계에 남은 모든 희망을 너에게 건다 나 무릎이 아장나서 픽셀까지 깨지는건가요? 나 왜 지직거림? 아니야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지 아니 나 다리가 부서져서 더는 못 가겠다고 무민트롤아 무민트롤아 해밟게 해밟게 웃을 때가 아니고 다리가 아장나서 나는 더 못 가겠으니까 네가 하라고 그렇게 주먹을 불 끈진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아작 소리가 났다고 몸이나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너 감옥에서 운동했니 너 힘 세다 이래 하면서 이래서 둘이 베푼 가봐 요실에 뭐야 아저씨들 왜 연극 보러 안 갔어 나세도 물어봐줬으면 갔을 텐데 이래요 아저씨가 어떡해 내심 가고 싶으셨나봐 그렇겠지 가고는 싶은데 안 물어봤겠지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네 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한테 안 물어봤나보다 하고 합리화하고 계시대 아 이렇게 멈췄을 때 빨리 가야 되나봐 몸이나 그래 하이힐 신고 담 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 하이힐 신고 담 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 하이힐 신고 담 넘는 사람이 어딨냐 연극을 보러 갈 수 없다면 혼자 지어내야겠다 상상연극 시작 경찰 아저씨의 상상연극 시작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 잊어버려 번개 치면 잊어버려 돌아볼거 같아 아니야 철아 번개번개 필요없고요 지금 어 못 봤을텐데 날 그렇지 잊어버려 자네가 본 것은 허상이야 잊어버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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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으러 가야 돼 왜 이렇게 안 되어있는 사람이 스윙 와 이구 호우 호우 우아 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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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숨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그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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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니야 너무 많아요 이제 아 여기서부터야 너무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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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알 수 없는 이 순간 오케이 어이구 오케이 오 다 왔어 다 왔어 이거구나 여기 있다 파크키퍼의 댐 멜리 그 계곡의 모든 물을 훔쳐간 곳 어 더이상은 아닐거야 얼른 하자 물이 잠겨 댐을 방류해 비오는데 이거 방류해도 돼? 산사태 나는거 아니여? 괜찮겠지 힐링게임이니까? 걸을 수 있겠어? 아니 정강이가 박살나서 못 걷겠어 나 내려놓으면 죽인다 아 아 하하하 하하 하하 오 뚬 뚬 뚬 밀어얘잇 힘내~~ 시작에는 산불, 끝에는 홍수 엔딩인가요? 우와~~ 얘들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살날 것 같은데? 아 연극하고 있어! 표정 봐 멜로디의 몸이 멜리 넌 너무 아름다워 이제 알겠어 터지는 눈물과 함께 집이 날아갔어요 뭐야 방금 그거 내 집이, 내 공원이 깨달았다면서요 집 정도 날아가도 괜찮죠? 깨달으셨으니까 괜찮죠? 내 집이, 내 공원이 내 땜이, 내 인생의 업적이 사라졌어 아 처음부터 여기에 그런 걸 지을 권리 따윈 없었어 됐어 이제 그만해 너네 둘 다 체포하도록 하겠다 평생 동안 아니야 멈춰 전부 다 내 탓이야 하하하하 깨달은 것이었다 감수성이 폭발한 파크 키퍼 씨는 달라진 것이었다 오늘부터 새로 태어난 것이었다 나 나 그냥 난 그냥 무빈밸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야 이미 처음부터 완벽한 곳이었어요 여긴 아, 난 난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이제 무빈밸리에서 꺼져요? 아 깨달았는데 잠깐만 스노프킨 그냥 파크 키퍼 씨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일 거야 자기만의 방법으로 물론 무빈밸리는 모두에게 환영인 곳이랍니다 어 파크 키퍼를 하는 대신 우리 연극 관리인으로 하는 건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능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 어 여기에서 어 어 러브 포 디 알츠 굿 컴인 핸디 데어 어 예술 활동도 충분히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개고생은 내가 했는데 무빈이 니가 뭘 한다고 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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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니? 아 물론 정말 하고 싶지 니가 허락만 해준다면 너희가 허락만 해준다면 52 하하 이거 하하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완벽해 그래, 네가 좋다면야 왜? 벌써 떠나는 건 아니지? 나? 아니, 이제 봄이고 이제 왔는걸 그리고 여기에서 여름의 모험들이 또 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 헤헷 내 최고의 친구와 함께 해야 할 무언 말이지? 맞아, 맞아 라면서 대충 힐링으로 끝난 것이었어요 헤헷 봄을 찾으러 돌아왔네 아, 그러네 아, 저 친구가 만났네요 토프리, 미프리 그 이름 뭐셨지? 고로케였나? 고로케씨 고로케씨도 암튼 행복하게 지낸다 아, 진짜 연극팀이 됐네 아, 어쨌든 힐링이다 맞아, 어린이 많으니까 아, 우디들도 여기서 뭐 하나보다 아, 둘이 저렇게 또 이어지는 거 아님? 아, 벌을 잡는다는 게? 스팅긴데요, 그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벌이 아니에요 아, 그러겠네 어, 얘는 누구야? 리틀밍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마마가 사과를 주시네 리틀밍도 언니가 있나? 아! 나와바리다 나와바리가 진짜 이름을 찾아서 편지도 잔뜩 왔네 나와바리야 배도 수리하네요 무민파파 투팅끼랑 같이 혼혼하다 이름 그, 뭐였지? 티티우였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름 티티우 나와 말이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이 하다 하도 나와바리라고 불러서 그렇잖아요 어, 히히흑 같은 이름이었어요 티티우 어? 꼰대 비보 아저씨다 아, 나름 해피엔딩 어, 애들 저기 무민이랑 스노프킨에 앉아있는 것도 보이네 크리비들이 너무 덕히들 같죠? 여러분이에요, 이거 귀여워 불 쬐고 있어 핵디건이 오, 바이러스 뱀고 있어 에이 감사합니다.